팬텀에 대해서 저도 실제로 지금 팬텀 렌탈 고객입니다만 바디프렌드의 팬텀은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기존의 안마의자에 어떤 고정관념을 확 깬 디자인에서 감독을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할 만큼 정말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니까요. 집안 어디에 두셔도 잘 어울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작동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뒤로 밀려나오는 게 아니라 앞쪽의 공간을 벌어서 제가 봤죠? 벽 쪽에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앞으로 밀려나가지 뒤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30cm까지 쭉 나왔다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벽에 거의 딱 붙여줘도 되니까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우리 집은 좀 좁아요 하셔도 걱정 없이 설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쪽의 공간이 여유만 있으면 뒤쪽에 붙여놓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앉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형해식이 쭉 들어가지만 체형해식 들어가는 건 이제 기본이지만 여러분 그 디테일한 차이점은 바디프렌드 팬텀에서는 다리 길이 조절이 굉장히 자유롭게 20cm까지 최대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이 됩니다. 쭉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우리 집에 키가 크신 분, 작으신 분 누가 누워도요. 뒤꿈치 밑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다리 길이 쭉 조절해 드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시원하게 마사지 받으실 수 있어요. 다리 위치가 맞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시원하게 주무름, 두드름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도 제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럼요. 이런 작은 차이가 큰 시원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차이점이 되고요. 앉아서 지금 롤러가 이제 등부터 쭉 내려가죠. 이렇게 프레임을 타고 내려가는데 허리 지나고 엉덩이 허벅지 지나서 끊김없이 단 한 번도 끊김없이 L자 형태로 쭉쭉 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뒷목부터 허리까지 일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꼬리뼈, 허벅지까지 쭉 내려오면서 정말 뒤꿈치로 꾹꾹 눌러주는 듯한 편안함을 앉아서 등까지 싹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밀어주는 것하고 끊기고 다시 밀어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요. 시원함의 정도가 바로 팬텀의 차이로 느껴지시는데 그냥 앉아서 받으시는 것보다 편안하게 몸의 힘을 다 빼세요.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지금 기능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바로 무중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렇게 우주인 체험이라고 하는 기능이 설정이 되는데요. 딱 누웠을 때 3단계로 각도가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170도에 가장 마사지 받기에 최적화된 자세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 자세만으로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 왜 우리 열대야 시달리면 한참 나가셔서 돗자리 펴놓고 부채질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여름을 보내신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쌓여있는 피로를 최대한 숙면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기능이 특허받은 지금 수면 유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디프렌드는 정말 많은 특허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수면 모드는요. 강도와 각도가 3단계로 변하면서 수면을 유도해드릴 거예요. 정말 못 주무시는 분들 꿀잠 주무시고 싶으시다면 딱 이 마사지 받고 주무시면 너무 좋으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단적으로 이렇게 짧게 기능들을 대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앉아서 내가 직접 받아보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셔야지만 이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시거나 결제를 하시거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아니에요. 일단 관심이 있으셨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까운 직영 전시장에서라도 체험해보시기 위해서는 상담 신청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8가지 모델은 여러분 마음껏 고르실 수 있지만 다 앉아보세요. 월 렌탈료는 49,500원 부터 시작이 되고 충주도 럴데스크 sought 빛이 에서